너 인생 뒷딱 꿀꿀하다 오빠 오빠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? 몰라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면 리콜을 해야지 리콜? 아 어쩜 만들어 놓고도 우리 까먹었을 수도 있었겠다 따져볼래요? 무슨 수로 따지냐? 이렇게 따져내지? 잘봐요 나도 있다 나도 있다 해봐요 나도 있다 아 진짜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